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권사님에게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집사님 집사님에게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기쁨 기쁨 꽃을 보면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즐거운 소식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런데 알잖아요 요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기보다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답답한 소식들만 있는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고 정치하는 일들 야당 여당 뭐 얘기할 거 없이 이쪽을 봐도 답답하고 저쪽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들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우리 가운데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당신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하여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쁨이 있기보다는 슬픔이 있던 시대입니다 즐겁고 아주 그냥 반가운 소식들이 넘쳤던 그때의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던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누구예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보면 볼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꼭 보고 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입니다 뭐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검투사 이렇게 경기했던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콜로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고 참 볼거리도 많고 거기에 한번 이렇게 가서 구경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것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뭐가 있다고요? 저는 근데 그거 못 봤어요 왜냐하면 관람 시간이 지나고 도착하는 바람에 그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도 못 들어가 봤어요 사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보기 좋고 한번 구경할 만한 그곳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경기장은 그렇게 보기만 좋고 구경하기만 좋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 경기장에서 죽은 검투사 검투사라고 얘기하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칼이나 아니면 무기를 들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죽은 검투사만 50만 명이고 50만 명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은 동물들 검투사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싸운 것이 아니라 동물을 붙잡아 놓고서 동물들하고도 싸웠는데 거기에서 죽은 동물들의 숫자만 100만이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검투사와 동물들만 죽었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도 죽었느냐 로마 시대에 그곳 가운데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로마의 황제가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가운데에 뭘 세우느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제가 그걸 좀 한번 봤으면 하는데 못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콜로세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신앙생활 하던 그 자리는 그의 삶의 자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 답답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에 위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당신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읽는 생명의 말씀에 반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애한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세요 연애한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연애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애의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연애했을 때의 기쁘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날 웃음이 나와요 뭐 하는 동안에 안 그래요? 전 그랬어요 연애하는 기간에 별일이 딱 있었어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 만나서 어디 가기로 한 날은 기분이 더 갑절로 좋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성경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며 장래의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있는 내게 약속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이유가 있을까?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맨 처음부터 있었고 그 사랑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고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봐도 예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침에 봐도 예쁘고 점심에 봐도 예쁘고 저녁에 봐도 뭐예요? 예뻐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 그럼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남편 생각하지 말고요 아셨죠? 아침에 봐도 예쁘고 그다음에 점심에 봐도 자녀들 생각하라니까요 예쁘고 저녁에 봐도 뭐예요? 예쁜 이유가 있어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귀하고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믿음 생활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사랑해 봤잖아요 저는 밀당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랑은 뭐 할수록 좋아요?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단순하다는 얘기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에는요 물론 단순한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끈기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바뀌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도 물론 내게 도전이 되지만 더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이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순간과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똑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증언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실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가운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재미있는 게 한 개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이집트의 왕자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극화한 애니메이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장면 중에 막 가슴에 확 와닿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홍해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 마음에 얼마나 도전이 되고 야 이게 옆에 물에 벽이 생겨요 물에 벽이 생기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백만 명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라고 얘기해야 되나? 물로 만들어진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는 물길이 열렸어요 물길이 열렸어 그러면 물길이 열려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졌지만 그 길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 한 번도 이런 적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들어가다가 이 물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엎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모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밀으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붙이세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에 병사들이 쫓아와요 앞에서 홍해에 길이 열려졌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의 뒤에서 애굽에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은 뭐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살 길은 뭐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그 길로 언제 이 물의 벽이 덮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또 한 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으시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래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으로는 바뀌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하고 주님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짠맛이 안 나요 소금이라면 짠맛이 나야 되는데 은혜의 맛이 나지를 않아요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즐거운 소식을 그곳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를 않아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전하고 있다고요 보고 들은 바 깨달아 알게 하신 그 사실을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내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에 이제는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더불어 뭐하기를 원하신다? 누리기를 원하신다 더불어 뭐하기를 원하신다?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누린다는 말이 참 묘하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누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누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만 뭐하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쓰면 참 좋겠다 가슴으로는 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야 이제 진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로 누리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래요 핑계가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거 꼭 뭐 하려고만 하면 내 발목을 잡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로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가 막히고도 즐거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이제 말씀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고 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때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때를 지나갈지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며 나를 부족한 가운데도 부르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때에도 신이 간과하여 주시고 내게 다가와 주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주님께서는 나를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걱정한다는 얘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며 이제는 함께 하자고 내게 손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약속인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때에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이때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